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전통 소바 기술 요츠다시 과정 이야기입니다. 요츠다시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요츠다시를 한마디로 설명해보면 동그란 반죽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각형이 되면 자르고 난 후 면발의 상품성이 올라가고 낭비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동그란 반죽에서 요츠다시는 시작합니다. 우선 동그란 모양의 메밀 반죽을 밀대에 돌돌 말아 굴려줍니다. 요츠다시 기술 과정 첫 번째 단계로 동그란 반죽 모양에서 늘어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뿔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잘 된 것입니다. 수타 소바 요츠다시 기술 과정의 흐름을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림에서 첫 번째 완성된 모양, 다음으로 화살표를 따라가면 동그란 모양의 메밀 반죽의 뿔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완성된 모양을 보시면 1번과 2번의 뿔이 나와 있고, 세 번째에는 3개의 뿔이 완성된 요츠다시의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뿔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메밀 반죽을 밀대에 말아 늘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동그란 반죽을 밀대에 말아 굴리면 뿔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츠다시 과정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란 모양에서 출발해 뿔이 1개 생기고 2개, 3개 생기며, 끝에는 사각형의 메밀 반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가 재면은 식당에서 면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직접 만드는 만큼 기술적인 면에서도 다른 가게보다 앞서 있다고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소바 재면은 칼국수와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시면 평생 사용할 수 있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다만 칼국수 만드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일본어로 되어 있는 수타 소바 용어는 처음 접하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키리안 전통 수타 소바, 쉽게 배워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